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꼭 부활했으니까 빨리 웃어버려. 오케이. 하늘 및 넓을 호. 맞았어. 넓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 되어라. 그래서 저는 하늘로 갈 거예요 여러분. 자연사 할 거 오늘. 너랑 같이. 그러니까 형은 자연사, 얘네들은 화살이가 오지. 니가 좋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었는데 족척소가... 여기 찾으러 갑니다! 역시 창빈이 멋있어요! 우리가 독식하겠다! 독식이요? 창빈이 역시 독식! 역시 창빈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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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가슴 만지고 그런 느낌이야 안 돼! 안 돼! 형이랑 나랑 이거 한 쪽씩 잡을 줄게 내 가슴 만지지 마! 아우 안쪽까지 꽉꽉 채워져 있어 그냥! 선생님 기억나는 거 있을게? 저는 뭐 매 순간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본방마다 찬이야 허리를 계속 부셨거든요 오케이! 그럼 매 순간 기억나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23일 날 뭐였어요? 네? 8월 23일! 자! 24일! 뭐야? 2018년 8월 1일 날 뭐였어요? 왜요? 바로 안 나? 우리 스테이! 우리 스테이가 우리 스테이가 당신! 왜 엉덩이 거기 쳐놓고 뭐? 엉덩이가 거기 다 이러는 걸 어떻게 해? 그렇다고 막 치냐 허락도 없이 해! 뭘 중요해! 여러분 주방아! 이단 keep in the ... 몬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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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Τοín 바뀌 ê 피그 피그 컬러 피그 어 노래가 어 노래가 스키즈 노래? 스키즈 노래? 야 이거 야 이거 틀어서 어떡하니 스키즈의 스키즈의 스킬 소장 부탁드립니다 스키즈의 스키즈는 스키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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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즈는 스키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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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즈의 바람 속에도 바람 속에도 모든 지붕 밑에도 지붕 밑에도 언론의 벽에 처져있지 않다는 게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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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코 못생긴 얼굴 잘생긴 얼굴 잘생긴 얼굴 잘생긴 얼굴 잘생긴 얼굴 잘생긴 얼굴 그치 요! 방치함! 오! 오! 잠시만 잠시만 비트박스 하나 주세요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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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닌데? 형! 형! 노래 스포를 해드릴게요! 저희 앨범 중에 있어요! 오! 아 진짜요? 뭐야! 그러면 제가 더 할게요! 노이즈 앨범 안에 있어요! 하늘아 그건 안 되지! 아 미안해! 아 그 노래지? 하나! 둘! 셋! 오! 오! 형! 너 황금 까딱하면 큰일이야! 오! 오! 너 자꾸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말할 거야? 오! 오! 스테이 좋아해주고 미안해! 오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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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재밌다! 아저씨 국뽀! 오케이! 그럼 우리 서핑 타러 갑시다! 오케이!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! 자우! 스테이! 오케이! 이 형 말투 때 미쳐버리겠어! 장빈아 무슨 일이야? 어? 걱정돼서 그래 괜찮아? 무슨 일 없어?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? 걱정할 수 너무 고마워! 다행이다 그래도 정말! 형의 이런 진심한 걱정이 나한테 정말 감동이 됩니! 진짜 어떻게 해! 이를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띄우실때는 좀 진지한 소리꾼을 보니였어요! 선사주실때는 좀 이제 즐기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! 그래서 오늘 즐기면서 해봤어요! 엉덩이 많이 만졌어요! 그걸 슈챔피언 영상을 곰빵 쳐서 찾아봐주시길 바랍니다! 캐릭터에 이쁜피언 memom 레이키도 모지면 백팔 택시 두번째 크로스 장빈 이럴 그 이럴 대기 이제 꿈 저건 무엇인가? 낚시 훈일쇠 이 모자 안에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붕어가 들어있네 리노 씨는 머리에 붕어가 들어있나요? 붕어요? 아이큐가 붕어라고 똑같이 하네 아이큐가 붕어라는 게 아니고요 네 아이큐가 붕어라는 게 아니고요 찬이 형! 빨간 머리! 빨간버슬 어? 빨간 머리띠, 빨간 벗을 때 빨간 휘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끝났다 끝났어 귀엽다 귀여워 와 이거 못 있겠네 와아 자아아 네 컷 이빨 아파 이빨 괜찮아요? 하하하하하 프레이벨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바로 사이트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하 엄마아 인사드려 너 뭐가 더 보여? 아 뭐야? 야 진짜? 여기 아무도 없어 뭐라는 거야 진짜 나 찍고 있나봐 뭐야 팀 저기 아아 한사 RJ 아아 straight Typ이야 뭐 안 하고있다 머리 무슨 일이야 해뽑지 바다 코끼리 바다 코끼리 바다 코끼리 하하하하하 자아 야! 방식이 안 말했지? 야! 아빠! 대략 봐! 어... 야... 영복이가 머리 가지고 장난쳐요! 아니요! 영복이가 머리 가지고 장난쳐요! 비판해보겠습니다! 왜요? 당연히 시리아 티박스 해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단호하다 비트박스 해줘 비트박스 잘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나라고 했어요 너 지지 너! 너 지지 너! 뭐야? 왜 이렇게 잘해? 여러분! 비트박스 위에요!